안녕하세요. 2025학년도 수능 대비 뉴메타 지구과학의 연간 커리큘럼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런데 커리큘럼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이제 막 인강을 시작했기 때문에 저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소개를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서울대 지구과학 교과를 졸업을 해가지고 선생님 되고 싶어서 들어갔거든요. 석사까지 마치고 제가 병역을 좀 특이하게 해결을 해가지고 육구사관학교에서 생도들 가르치면서 군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교수사관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군대에서도 지구과학을 가르치면서 제 병역을 의무를 다했던 그런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현재 여러 러셀 지점에서 수업을 하고 있고 올해부터 여러분들과 인강에서 만나뵙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제 커리큘럼을 말씀드릴 건데 커리큘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제가 1년 동안 여러분들과 수업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럼 수업을 하는 목적은 뭐죠?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을 수능 지구과학원에서 만점 맞게 해드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능 지구과학원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을 드려야 제 커리큘럼이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제가 왜 그런 커리큘럼을 짰는지. 다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커리큘럼 가이드 영상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수능 지구과학원에 대한 분석에 대한 저의 자세한 분석은 저의 자세한 분석은 제 개념 플러스 기출편 OT 영상이나 아니면 저의 기초편 강의 중에서 무료로 오픈해 놓은 게 있어요. 1등급 받으려면 공부를 얼마나 해야 될까? 그 영상이 있는데 그 두 영상을 참고하시면 훨씬 자세하게 설명이 돼 있습니다. 여기서는 짧게 말씀드릴게요. 아시다시피 수능 지구과학원은 지구과학원 고등학교 2학년 지구과학원 과목의 여러 단원에서 골고루 쭉쭉쭉쭉 뽑아가지고 수문제를 30분 안에 풀어내는 그런 시험입니다. 그럼 이 시험에서 만점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당연히 고등학교 2학년 지구과학원 교과서 내용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걸 이해하는 걸 우리가 개념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해만 한다고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문제에 해당하는 언어가 조금 개념하고 다른 것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자기가 제대로 이해했는지도 문제를 풀면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도 반드시 풀어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학생들이 한 가지 바쁘다 보니까 이런 선택을 하시는 안타까운 경우가 있는데 개념은 하지 않고서 기출 문제만 여러 번 반복해가지고 어떻게 되겠지? 라고 생각해서 기출 공부만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매우 잘못된 생각이다. 왜 잘못된 생각이냐? 일단 기본적으로 지구과학은 공부할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기출 문제만 반복해가지고는 머릿속에 외워지지가 않습니다. 이게 여러분 내가 머리가 나쁜가 봐 암기가 잘 안 돼. 이게 아니야. 개념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암기를 하려고 하니까 기억이 안 나는 거야. 두 번째로는 기출 문제에 나온 그대로 실제 시험이 나오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2020년 10월 학평에서는 고지장이 극 문제에서 여기 잘 안 보이셔도 됩니다. 지리상 북극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어요. 웬만하면 문제가 이전까지는 계속 지리상 북극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었는데 2021년 9월 학평에서 갑자기 지리상 남극으로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거를 이해를 하지 않고 이거 풀이법만 외운 학생은 이거 못 풀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북극에 대해서는 어떻게 푸는지 다 외웠는데 갑자기 남극이 나왔네? 이거 어떻게 푸는 거야?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출 문제만 풀어보는 거는 한계가 있다. 반드시 개념 설명을 들으셔서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이해를 하신 바탕을 가지고 기출 문제를 푸셔야지 되는데 또한 그 기출 문제도 그냥 문제를 푼다고 되는 게 아니고 각 기출 문제마다 기억, 니은, 디귿, 보기가 있는데 각 그 보기별로 풀이법들이 있어요. 그 풀이법이 보기를 보자마자 생각이 나야지 지구과학 만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각 보기별로 풀이법을 정리하고 그 풀이법을 토대로 개념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제가 한 장에 왼 페이지, 인쪽 페이지, 오른쪽 페이지에 딱 펼치면 바로 보이게끔 만들어놓은 저만의 교재가 있어요. 그 교재 이름이 바로 The Secret 개념 플러스 기출 편이고 그래서 지금 이 교재는 개념과 기출을 한 번에 잡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이게 아마 거의 최초가 아닌가 아마 인강 강사분 중에서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하여간 굉장히 독특하고 저희 독창적인 새로운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개념 플러스 기출 편 OT를 보시면 훨씬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걸 보시면 뭐가 그렇게 다른지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강의가 제 강의 중에 제일 중요한 강의입니다. 이거는 무조건 들어주셔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거 이전의 사실은 비기닝이라는 강의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우리 지구과학원에서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랑 그 다음에 상식으로 처리될 수 있는 내용은 교과서에서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교과서에 그냥 나오기도 하고 시험 문제로 나올 수도 있어요. 상식에 대한 내용은. 그래서 중학교 때 공부했던 걸 좀 까먹은 학생들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지구과학원의 배경 지식을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을 위해서 이걸 마련해 놨는데 제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웬만하면은 이것도 들으시는 것이 좋다. 왜냐? 제 이 비기닝 기초 편의 OT를 보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왜 그런지. 보통 조금이라도 모르는 내용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또 정확하게 모르는 대충은 알아도 정확하게 모르는 내용이 있기 마련이에요. 예를 들어서 경도의 정의를 잘 모르신다거나 그런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OT 한번 참고하시고 웬만하면 들으시면 좋겠고요. 다만 제일 중요한 강의는 이거긴 하다. 그 다음에 이게 무슨 강의냐면은 제가 이 OT를 보면 아시겠지만 이 수업에서는 기출 문제를 보기 단위로 해체를 해놨어요. 보기 단위로 해체를 해놨다는 것은 저는 같은 단원의 문제라고 해서 그 문제들을 이렇게 묶어놓은 것이 아니고 같은 단원이라고 해도 풀이법이 다르면 다른 문제를 보았습니다. 이게 보기별로 풀이법이 다르거든요. 여러분도 시험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험에서 예를 들어 기역, 니은은 풀리는데 디귿은 안 풀려. 그건 당연히 디귿의 풀이법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럼 저는 이 디귿들만 모아놓은 거예요. 물론 실제로 디귿을 모아놓은 게 아니고 같은 풀이법을 가진 보기들끼리 모아놓은 거예요. 그게 이 책인데 그렇게 할 경우에 당연히 처음에 공부할 때는 좋지만 실제 시험에서는 당연히 기역, 니은, 디귿이 섞여져 나오기 때문에 실제 시험과 비슷하게 연습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더 시크릿 300이라고 하는 책에서는 다시 여기서 해체했던 것을 원래대로 복구시켜가지고 원래 문제대로 연습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왜 300이 붙었냐면 여기에서 앞에서 알려드렸던 스킬들을 다시 복습하면서 새롭게 문제풀이법들을 알려드린다. 그래서 문제풀이법을 한 300개 알려드린다는 의미에서 시크릿 300이라고 적어놓았고요. 그래서 이 3개의 강의를 마스터를 하신다면 반드시 지구과학을 최소 2등급 정도는 맞으실 수 있도록 제가 교재를 구성해놓았습니다. 일단 여기서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 최소 2등급이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이 내용을 까먹지 않고 잘 기억을 하셨을 경우의 얘기고요. 그거는 다르게 표현하면은 혹시 아직 2등급이 안 된 학생은 사실은 이 강의를 무조건 들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본인이 아직 2등급이 좀 안 됐다. 그러면은 아 이 강의에서 뭔가가 빠졌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지금이 몇월이든지 간에 이거를 좀 들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 그건 왜 2등급이라고 쓰셨죠? 1등급이나 만점은 이것만으로는 안 되나요? 그건 아니에요. 지금 이 안에 빠진 내용은 없습니다. 당연히 이 내용을 다 알면은 만점까지 가능해. 그러나 현실적으로 학생들이 개념하고 기출을 다 안다고 해서 만점을 맞기가 어려운 게 사실은 우리 지구과학시험의 90%는 기존에 나왔던 문제가 다시 나오고 보기 풀이법도 똑같지만 약 10% 정도는 신유형이라는 문제가 나와서 얘네들은 풀이법이 조금 다르게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신유형 문제에 대한 학습이 좀 필요해. 그걸 학습하는 교재가 바로 제 엔진이라는 교재입니다. 새로운 제네레이션 새로운 유형의 문제를 푸는 그런 교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만점에서 1등급 정도를 좀 완성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 그런데 여기서 사실은 이때쯤까지 가면은 이게 한 6평 전까지 끝나고 이게 9평 전까지 끝나거든요. 근데 우리가 6평, 9평 시험도 좀 잘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또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얘네들은 단원별로 다 돼 있어요. 근데 실제 시험에서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단원마다 몇 문제씩을 뽑아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시험은. 즉 무슨 말이냐면 실제 이 시험지는 여러 단원의 문제를 30분 동안의 수 문제를 푸는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시험 형식으로 연습을 해보시지 않으면은 시간 배분 같은 것들이 좀 어긋나가지고 이게 시간이 충분했으면 풀 수 있는 문제도 즉 여기서 숙제로 풀 때는 풀 수 있었던 문제도 시험장에서는 틀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지 형식으로 연습을 좀 해보셔야 되겠다. 실제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수능도 중요하지만 6평, 9평도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6평 전에 모의고사 시즌 하나 그 다음에 9평 전에 또 모의고사 시즌 하나 해가지고 이것과 거의 병행해서 진행하실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얘는 이것과 병행해서 진행하실 수 있도록 제가 준비를 하고 강의를 마련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한 다음에 마지막 9평 이후로는 마지막 파이널 모의고사 하고서 그 파이널 모의고사를 함께 풀어보고 제가 또 해설해 드리는 좀 난이도 높은 모의고사로 구성이 돼서 만점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제가 다 준비를 하는 게 바로 저의 1년 동안의 커리큘럼이고요. 그 다음에 그런데 이 6평 대비, 9평 대비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제가 여기까지는 완강을 했고요. 이게 지금 2023년 12월에 완강될 예정입니다. 바로 다음 달에 지금 이 커리큘럼 영상을 찍는 시점에서 바로 다음 달에 완강이 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1월에 시작을 해서 한 3월 정도에 완강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모의고사는 4월에 제가 찍고 완강을 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NG는 5월부터 시작해서 7월 그 다음에 마지막 이거는 8월, 9평 전이니까 8월 그리고 마지막 파이널 모의고사는 9월부터 10월 해가지고 이렇게 제가 지금 진행을 할 예정인데 다만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이거를 한 1월부터 3월까지 들어주시면 좋고요. 얘는 한 3월부터 4월까지 들어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5월 달에 6평 대비 모의고사를 또 보셔가지고 6평 시험을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얘네들도 따라서 따라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일단 기본적인 스케줄은 이렇게네요. 기본적인 제 완강 스케줄과 여러분이 공부하시는 스케줄은 기본적으로는 이렇긴 한데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지금 이게 인강이고 하니까 특히 인강이 아니고 현강에서도 제가 많이 느끼는데 학생들이 보통 지구과학을 6월 달에 시작하는 학생들도 꽤 있고요. 8월 달에 시작하는 학생들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 8월 달에 시작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8월에 한창 뭐 요거나 요거 수업을 하고 있을 테니까 아 선생님이 요거를 들으라고 커리큘럼이 요거니까 요걸 따라가야겠다.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그거는 잘못되었다. 여러분이 지금 몇 월인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공부라는 거는 이렇게 계단을 이렇게 밟아 올라가는 과정인데 반드시 이거를 해야 이걸 할 수가 있는 건데 8월 달에 들어왔다고 요걸 점프하고 요걸 안 하고 그냥 요거부터 한다?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고 물론 마음이 급한 건 이해를 해요. 할 게 많은데 언제 이걸 다 해요? 다 할 수 없으면은 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요거 아까 전에 등급이 여기까지 하면은 최소 2등급을 본다고 했어요. 아직 2등급이 안 되는 학생은 지금이 몇 월이든지 간에 무조건 요거를 하세요. 물론 공부를 좀 하셨으면은 뭐 이건 안 하시고 요것부터 하셔도 될 수는 있어. 핵심은 뭐냐면은 요거를 하셔야 된다. 아직 2등급이 안 됐으면은 그리고 요거를 이제 다 하신 상태에서 그 다음에 요거 엔진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엔진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신유형 문제를 모았으니까 이걸 한 학생들을 기반 가정을 하고서 요걸 만든 거란 말이야. 근데 나중에 들어왔다고 해서 요거는 그냥 안 하고 요거부터 해야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반드시 공부를 자기 등급에 맞춰서 단계적으로 하셔야지 지금이 너무 늦었다고 해서 마음이 급해가지고 요거를 하시면 안 된다. 선생님 그러면은 제가 시간이 없는데 요것만 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괜찮아. 이것만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아. 웬만하면 물론 다 빨리빨리 하면 좋죠. 공부 시간을 좀 더 많이 할애해서 다 하면 좋죠. 다 하면 좋지만 늦게 들어왔다고 요걸 하느니 차라리 요걸 하시는 거를 훨씬 추천드린다. 하는 거를 제가 굉장히 강조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하지 않는 학생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강조를 해봤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저의 1년 커리큘럼 소개를 마치겠고요. 지금 저와 함께 요거를 쭉 따라오시면 등급도 제가 여기 써놓은 대로 쭉 올라가시게 되실 겁니다. 네. 그러면 저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